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 오늘 간단한 작업하러 왔어요. 학교 운동장에 있는 앞놀박스를 운반을 하거든요. 조금만 운반 해주면 됩니다. 간단한 일이죠. 그리고 일단 앞놀박스가 비어있기 때문에 제가 들 수가 있는 거에요. 만약 앞놀박스 안에 물건이 차있다 폐기물이 가득 차있다 그러면은 들질 못하겠죠. 여기서 앞놀박스가 무엇이냐. 폐기물 담는 박스죠. 보시면 아실거에요. 아하 저걸 앞놀박스라고 하는구나 하고 운동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운동장 들어가는 부분이 볼레로로 막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옆에 지금 보도블록 펜스 너머에 가드레일 너머에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잖아요. 저곳으로 지나가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리로 지나갔다가는 지게차가 무거워서 보도블록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곳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런 곳 그냥 들어가는다고 막 들어갔다가는 저 보도블록이 무너지게 되면은 또 수습을 해야 되겠죠. 아무리 저기서 들어가라고 그랬다 그래도 일단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무너져 내렸다. 그럴 일을 아예 없애버려야죠. 리스크는 없애버리고 이 차량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곳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겠죠. 어차피 방학 때도 당직하시는 분은 다 있고 저 열쇠도 여기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열어달라고 해서 이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길이 아닌 곳은 가지마라. 그게 바로 지게차면서 아주 그냥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으셔야 돼요. 길이 아닌 곳은 가지마라. 길이 아닌 곳 갔다가는 지게차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요. 인도이죠. 비록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폭도 지게차가 간신히 들어갈 폭이고 거의 자동차가 밟을 수가 없는 길이잖아요. 사람들이 밟아서는 다져져봤자 지게차가 들어갔을 때 충분히 부서지고 남음이 있습니다. 자 잠깐 기다리니까 벌써 열쇠를 가지고 오시죠. 길이 있으면 길을 가야 돼요. 이제 더위도 다 지났고 지금 뭐 이 정도 더위면 한참 더울 때를 비교하면은 지날 만하죠. 날씨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곧 추워 추워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즐겨야 되죠. 이 따뜻한 날씨를 즐깁시다. 겨울 생각하면서. 열쇠를 풀고 저 볼레로를 뽑으면은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운동장. 저 지게차가 운동장 지나갔을 때 잘 빠지죠. 운동장이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는 운동을 많이 안하는지 몰라도 운동장 그 가장자리 쪽은 굉장히 약하죠. 제가 그 방학 동안에 소금 살포하면서 약 세 번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지금 그 저기 보면 이게 앞널박스 거든요. 앞널박스 놓여진 부분 쪽 그렇게 가장자리 쪽은 굉장히 땅이 약해요. 지게차가 빠지기가 쉽습니다. 앞널박스 빈박스죠. 이렇게 옆에서 밀고 들어가서 들고 나오면 되죠. 조금 덜 들어갔는데도 들립니다. 부피는 큰데 빈박스기 때문에 안에 아무것도 없죠. 지게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운동장에서 시야가 시야가 허니 뚫리고 아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뭐 그냥 대충 들고 가도 이거는 뭐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완전히 발에 껴 놓지도 않았죠. 그리고 물건 자체도 삐딱하게 들었는데 별거 없습니다. 이건 쓴. 뭐 기술도 필요 없고 후진으로 가면서 잘 살피면서 가면 돼요. 가지고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가서 이제 내려 놓을 때 그때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운동장 반쪽으로 옮겨 놓고 있습니다. 이제 폐기물을 담을 거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바로 이곳에 담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오는 폐기물이 내려오는 가장 가까운 동선에다가 이 앞널박스를 내려놓겠죠. 이렇게 이것만 이곳에 내려 놓으면 끝입니다. 발을 뺐는데 잘 안 빠지고 딸려 나오죠. 뭐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일단 발을 빼요. 뺀 다음에 딸려 나온 쪽을 밀어주면 되죠. 별거 없어요. 그냥 일단 빼기만 하면 돼요. 해볼까요. 발이 잘 안 빠져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강제로 빼면 이렇게 빨려 나오죠. 자 이렇게 빠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밀어주면 되죠. 약간 앞부분을 들면서 밀어주려고 하는데 그냥 빠져나가 버렸고 그냥 밀어줄 거예요. 밀어줘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죠. 바닥이야 흙바닥이고 뒷부분에 닿지 않도록만 밀어주면 돼요. 자 작업 끝났습니다. 오늘의 작업 끝.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